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하루하루 글로벤 리무진이 완성되어 새로운 글로벤 고객님들을 찾아뵙느냐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20 더 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풀옵션 실용적인 실내 공간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 제작자 기아 더 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을 베이스로 아트원에서 생산하는 글로벤 하이 루프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장차 글로벤 리무진으로 제작됩니다. 글로벤 리무진은 최초 차량 구매부터 실내 리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멋진 완성차로 출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벤 리무진 하이 루프는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 소재 GFRP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까지 우수합니다. 스카일라이프 지웨어 공기청정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8인치 FHD 모니터입니다. 8인치 보조모니터입니다. 스카일라이프 미러링 USB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웨어 공기청정기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가동이 되어 맑은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글로벤 리무진은 최초 계약, 차량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차량 출구, 순차적인 진행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 루프 제작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차명은 아트원 더 뉴 글로벤 리무진 GF 오늘 차량은 부산광역시 연재구로 출구됩니다. 아트원 더 뉴 글로벤 리무진 방음 솔루션입니다. 아트원으로 리폼시 기본 방음 작업부터 구석구석 시공됩니다. 풀트리밍입니다. 풀트리밍 작업은 일반적으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시공되지만 고객님께서 남들과 다른 새롭고 독특함이 있는 인테리어를 원하셔서 풀트리밍은 초코 색상으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네이비 색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초코 플러스 네이비 뉘얼 카본으로 제작되는 디컷 카본 핸들입니다. 카본만의 부드러운 그립감과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도와줍니다. 아프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티맥과 맵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실시간 빠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 퀄팅 자수 패턴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합니다. 럭셔리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우드플로우입니다. 실내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며 깔끔한 실내를 유지하기에 효과적입니다. 9인승 유지 통합 레일 작업입니다. 카니발 9인승 시트 배열 2,2,2,3 구조를 좀 더 넓게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통합 레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통합 레일은 2열과 3열이 모두 같은 레일을 쓸 수 있도록 리폼이 됩니다. 2열 SMP 장착으로 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2열 시트는 3열 시트가 위치한 자리까지 뒤로 이동이 가능하며 넓은 레그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져 탑승자에 맞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넓은 공간에 전동 발걸이까지 사용한다면 편의성은 UP! 시트 옆부분에 장착된 스위치를 눌러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쭉 뻗고 이동할 수 있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초코 플러스 네이비 콜라보레이션 어떠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는 이동 브라켓을 설치하여 12cm 뒤로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3열 시트 뒤에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손잡이를 장착해드렸습니다. 넉넉한 트럼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차량에 탑승 시에는 정글 매트 밑에 숨겨져 있던 4열 싱킹 시트를 꺼내어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컨버전 미니백, 원유 글로벤 리미진 9인승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취득록세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동차로를 주행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벤 리미진은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카니발에 대한 모든 것, 완성차, 글로벤 리미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